경상 가명공원에서 오는 11월까지 혹서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풍속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. 첫 행사는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 타종군 행차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종 또는 북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던 경점 시부가 진행됐으며 경상 가명 소속 군사들이 정문 근무를 교대하던 수문장 교대의식, 활소기 시연, 취타대 공연과 민속 공연 등 오후 4시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.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상 가명공원을 벗어나 대고 부사와 경상 가명 군사들이 효정임금께 화를 진상했던 대구 죽궁 진상행렬이 228기념중앙공원까지 확대 운영돼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